이 비는 낮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고요. 비가 오면서 시야가 흐리고 안개가 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에 살짝 우리 지역이 걸쳐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점차 빠져나가 오늘 낮에 대부분 비는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1에서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하만 21도, 창원도 21도, 고성은 22도 안팎을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27도, 양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9도, 진주는 21도를 보입니다. 낮에는 진주 28도, 산청 27도까지 올라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m 안팎으로 높게 일겠고요.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 기온은 조금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